오늘은 갯뷰 출근날이고요.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제는 수고하셨습니다. 변신? 아니요. 출근길 싫어야 되는데. 뭐 이렇게 백장을 찍어서 한 장을 올린답니다. 자 그럼 이제 출발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푸석푸석하고. 오 차가. 오늘 1등으로 온 것 같은데 다른 차들이 없네요. 짜잔. 짜잔. 녹화장. 여기서 하루 종일 고생활 되기시오. 물 틴트라면 내가 쓰는 게 있을 법한데. 거꾸로. 어떻게 어떻게. 향이 이거. 베네피트 같은. 대본 리딩 갑니다. 아 저 이제 유튜버 유튜버. 그럼 대본 리딩 하고. 뿅. 변신. 오 아직 슬리퍼. 신발은 안 신었는데. 뒷설까지 하고 바른다. 장바지. 어 나 식판인 줄 알았어. 아 지금나봐. 금지아실까. 같이. 한 번 해외. 다시. 다시 들어오는 거야. 괜찮아요. 라고. 그럼 다 옳지. 몰라요. 몰라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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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부끄러워. 아휴 부끄러워. 아휴 부끄러워. 아휴 부끄러워. 술시간에 전혀 없습니다. 난 거기 쪽에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. 이제 행복하다. 이거 인간욕장. 아휴 부끄러워. 아휴 부끄러워. 지금 4시 40분. 이제 점심시간이에요. 지금 얼른 먹어야지 아니면 못 먹어야지. 빨리 먹고. 또 대본 리딩이 있어가지고 가야됩니다. 오늘은 찜닭. 찜닭입니다. 찜닭 오랜만에. 짜잔.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테이블. 사실 이쯤 되면 조금 이제 졸리고. 당에 떨어지고. 어메. 이런 여름. 지금 거의 8시가 다 됐는데. 밖이 화난 게 너무 이상해요. 이제 제가 가서 마이크 착용. 짱. 짱. 짱매야 감독하시오. 멈춘. 들어가실. 찜닭. 맥주의의 인간. 매주의 미 Filiz. 오늘의 목표. 인간욕장. 다음 시에 만나요. 안녕. 빨리 보내줘야 돼. 내일 아침 비행기 하러.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셨어요? 언니 고생 많으셨어요 딱 옷 갈아버렸다 지금 시간이 밤 11시 반이에요 여기 스튜디오 도착한 게 9시 반 아침에 샤벨 간 게 7시 반 길고 긴 게리 뷰티 녹화가 끝났고요 이제 사실 내일 또 런던 가야 돼서 잘 시간이 없으나 저는 마사지를 택했습니다 너무 몸이 아파서 아무튼 오늘 수고 많으셨고 저는 그럼 마사지를 갖고 짐을 싸고 런던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해주실 것 오랜만에 굿밤 뿅 아아마 Scream 아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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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μπ Ela I'm gonna paint this town, red, I got a scene BG, T-T-T-せっかくみんな Party しに来たのに君 Ah, ah, hit it now, yo, chokai ただ今日はもういい加減にして I'm in contro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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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trol Just wanna keep dancing I got a missin' ゆらりと酔いでるけど どうよ, how are you crazy? 呆れた最低 いつまでも待って いられるわけないでしょ дваつ目の一番高い 隙間は思い出しないでしょ いつも一番高い 一番高い 今後は仍なし この上からクレードで 長いとまといを 一番高い 外と一番高い 今回はユニコの通りに 一番高い 空き? 今後は昔の空き? 今後は嬉しい 二番高い 明後はまだ止める